하지 않아도 알뜻하다. 자세히 보니 선이 참 곱네요. 나름 꽉 찬 스케줄을 소화했던 하루가 저물고 꾀긴 뭘 하고 있나 살짝 엿봤더니 가만히 쉬던 녀석이 갑자기 꼬리를 세차게 흔들다. 기지개를 펴는데 그 사이 왜 아래 보인다. 마치 기분이 좋은 양 꼬리를 또 한 번 세차게 흔들더니 사랑스럽게 알을 바라보는 꾀기 또 있다. 기지개를 펴면 알이 보다. 꾀기가 매일 알 나아요. 큰누나 완전 신봤다. 자랑스럽게 알을 꺼내 보여주는데 크리스마스 날부터 났어요.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오리알일지라도 꾀기에게는 비장의 무기나 타름이 없다. 다른 건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하나만 마음에 들어. 바로 엄마가 꾀기를 미워할 수 없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말은 밉다 밉다 싶지만 보이는 데서나 보이지 않는 데서나 식구들은 모두 꾀기를 챙긴다는데 알도 잘났지 우리치고는 잘생겼지 식성은 뭐 좀 유별나지만 이댁 식구들 꾀기 먹이는 맛으로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 부지런한 입놀림에 민첩한 미꾸라지도 속수무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 성체가 된 꾀기를 보며 이렇게 키워냈다는 게 가족들 스스로도 대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런데 갑자기 웬 미꾸라지를 다 사 오신 거예요? 깨기가 저희 집에 온 지 1년 되는 날이라요 부황식감 선물 겸 사왔습니다.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꾀기에 하지만 꾀기는 생일 파티보다 케이크에 더 관심이 있는 듯 이렇게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어느덧 꾀기는 명실상부한 이 댁의 막내둥이가 되었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라준 꾀기에게 막내 오빠 연우가 바라는 게 딱 하나 있다는데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사왔으면 좋겠어요 저랑 제 동생인데 꾀가 축하해 함께 생활한 지 벌써 1년 커버린 몸짓만큼이나 변해버린 꾀기가 때로는 당황스럽고 황당했으며 심지어 미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밉다가 더 좋은 것 그게 바로 가족 아니겠어요? 그렇게 꾀기는 식구들은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긴급 신고가 접수된 곳은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병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도때도 없이 폭력을 당하고 있다? 그 폭력의 피해자는 아주머니가 아니라 저 칼이 엄청 많은 거죠 바로 눈두덩이 시퍼런지요 눈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이 여인 기구한 사연은 뭘까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뒤를 따랐는데 대문 앞에 멈춰선 녀석 한참 동안의 승강이 끝에 떠밀리듯 겨우 마당까진 발을 들여넣긴 했는데 무엇이 두려운 건지 계단 앞에서 다시 얼음이 됐다 어? 싫은가 봐요 집에 들어가길 강력히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 이 댁은 한 지붕 세 가족 세 신혼부부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다 신혼부부요 제일 금수이 좋은 애들부터 할께요 스쿼티쉬 폴드 슈렛 고양이 고양이 한 쌍 한 쌍 한 쌍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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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한 쌍지 웃긴다 365일 애정 충만 매일 얼굴 보는 사이면서도 눈빛만 봐도 어머 찌리 아 지금 봐 3년째 영화 같은 사랑에 빠진 고양이 부부다 고양이